아 이게 이렇게 죽냐 핑차인가? 나 바로 뺐는데 핑스디네 핑차이네 이거 말도 안되게 죽었네 A에요 형석 어 존 자에요? 카운터를 시작해 어디요? 어딨어? 발소리들 있나 일로와 와 그거 제갈이 쐈어 와 동무해 제갈이 쐈어 안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안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아 너무해 폭탄을 확보했다 이동해 어 근데 아니 나가서 잘릴거면 의미가 없어 돌진하는거 그래 의미가 없어 자를랬는데 아니 자를랬는데가 아니라 못 자르면 의미가 없어 흐흐 고기박 배박 찌푸라 그 우리 아 아 아 찌푸라 나이스 나이스 빨리 찌푸라 이지 써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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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인중을 그냥 진영 찬한중 오일 MP파이프 피살자 피살자 바로 오른쪽 있다 어 어 놀래라 왜 저를 쏘세요 놀래라 아 샘플러가 싸우다 안거야 아 아 아 오 푸누가 졌다 누구 땜풀입니다 땜풀 인데요 아 풀인데요 아 시끄럽다 이씨끄럽다 이 히히히히히히히 이게 원래 천행의 길을 객단이란거죠 치고 싶은데 스크얼한다고 하는게 뭐 아 저기 땀 잡았다! 와 핵이다, 핵이다 훈아 방금 봤지? 응 와... 아 지키드! 오는 족족한 곳으로 여쭤라! 무조건 내가 잡았다 봤는데 방금 와 이거 말이 돼 이게? 이게 근데 지금 방금 네 발 꽂혔잖아요 근데 안 죽겠는데 오? 시간이 없다, 서둘러! 아 이거 심박보고 있었는데 내가 앞에서 나섰어 와 이걸 잡았어 뭐지? 개떨지? 폭탄을 맡아라 이동해 깜짝아 1분도 안 남았다 지나간 전투는 잊어라 준비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키호 형이랑 나는 만나봐 키호 형이 한발에 눕히는 내가 지고 조색삼멸 한발 빗나가면 해볼만해 아 좋다 목표 확인 폭탄을 확보하고 진입해 폭탄이 작동한다 운반자를 보호해 우와 이끼네 로마한테 발소리 들려 소리 안나지 이제 소리 안나게 하고 있어 물자 확인 완료 반드시 지켜라 와우 눌렀는데 나가는 소리는 분명히 났거든 맞는 소리랑 상공에 형 레이더스로스 아군을 추적하고 있다 그럼 핀평인갑다 오이씨 이나 내나 핀 똑같은거 아 이거는 말도 안 돼 아 나올 줄 알고 예샷 된건데 이거 사죽은게 핀썼어 조준을 안했는데 사죽은게 시켰다고요? 어 조준 안했는데 시켰다구 아우 잠깐만 나 싸우고 맥시지마 맥시지마 그거 줌 안한 상태로 조준 크로스해요